안녕하세요 땅땅쇼입니다. 오늘은 짠! 핑크색 가시트를 모아봤어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목톱지 일단 이거 이름이 뭘지? 아이스크림 마카롱이가 엄청 커요. 제 주먹만 해요. 아이스크림 마카롱이 아이스크림 스타같이 톡톡 터지는게 들어있는데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정체불명의 빗을 먹어볼게요. 이거는 할머니 뒷 마사지할 때 톡톡톡 하는 그런 마사지 기계같이 생겼어요. 주물러 드릴까요? 되돌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전분에 먹어봤긴 했는데 페페로가 줄수록 더 달콤해요 먹어볼게요 전분에 먹어봤긴 했는데 페페로가 줄수록 더 달콤해요 먹어볼게요 오 팝핏 다이마 팝핏 모배랑 다이기우여 이렇게 맛나니까 오 좋은데 이 조합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먹는 것 먹는 것 젤리로 만들었는데 엄청 신기하게 생겼어요 탱글탱글해요 춥기 탱글탱글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건 복숭아 맛 음료로 만든건데 살짝 복숭아 향이 나면서도 쫄깃쫄깃해서 맛있어요. 먹는 립밤 먹는 불 진짜는 아닙니다. 이건 또 불하면 색종이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색종이 물을 발라서 먹어볼게요. 라라라라라 물에 묻혀볼까? 아무 맛이 안나네.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보는 색종이 라우니까 아우 맛은 안났지만 그래도 식감이 좋아요. 이번에는 뭐 없는 숟가락 여기 뿌리면 얼마나 마실게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맛있게 만들었을까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다 맛은 우리가 흔히 아는 딸기맛젤리맛 오늘의 1등 주인공은 농림입니다 혼자서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그럼 안녕!